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아,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 그렇지. 민아, 민아, 민아가 불렀습니다 민아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음악 주세요 자, 잘해 자, 처음에 봐주세요 선을 받습니다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compatible 야, 손! 어, 그— 어, 바, 한, starts 이야 야, 봤어? 여기가 위에 이동이 이렇게 많으시면 너무 이동은 적응이라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알아? 그 전에 채영이가 이미 그 엄청난 거리를 자연스럽게 잘랐어. 너 자연스럽게 잘랐어. 주세요. 조져야지. 자, 요정 건드려야지. 통통통. 그렇지.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아, 그래. 여긴 빨리 떠오면 되고 하니까요. 아, 나와요. 내가 본다. 내가 본다, 지금 본다. 오, 채영이 많이 본다. 시작. 변해가 싶은 마음을 통하는데 그래야 네가 안 날 더 좋아하게 되네. 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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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활다. 아, 이거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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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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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너무 잘해. 아, 마지막. 저 죄송한데 채영이랑 지효. 짧은 순간에 서로 회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일단 부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고입니다. 여기 막 여러 명이 옹기조끼 이렇게 하고 있었어